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정지사 유중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캐릭터로 얼굴 바꿔서 촬영하기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OBS 그리고 줌만 있으면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처럼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스냅챗 버전이라 그래서 OBS하고 스냅챗이라는 프로그램을 또 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줌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캐릭터 모양이 나타나도록 했다면 이번에는 OBS와 줌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버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줌을 로그인해서 들어와야 하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아바타를 한번 꺼볼게요. 이런 모양이 될 테고 배경도 설정해 보면 자 여기 보면 배경효과라고 되어져 있는데 가상 배경에 아무것도 없이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저번에 가르쳐 드렸듯이 이 초록색 배경 이거는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도 있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이 녹색 배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녹색 배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줌을 띄우고 녹색 배경을 설정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녹색 배경이 설정이 되어지면 이거를 한쪽에다가 위치를 시켜놓고요. 이제는 OBS에서 설정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영상을 찍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전제 하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기 장명 목록에 보면 캐릭터, 사람 얼굴 되어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전제에 플러스를 눌러서 하나의 장명 목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으로 소스 목록에 와서 제일 처음에 뭐를 하냐면 윈도우 캡쳐를 먼저 하게 됩니다. 윈도우 캡쳐를 누르게 되면 누르게 되면 여기는 지금 기존에 있기 때문에 윈도우 캡쳐 기존 추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새로 윈도우 캡쳐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게 됐을 때 여기에 보면 이런 윈도우 캡쳐 속성이라고 뜹니다. 윈도우라는 것의 줌 회의 아까 이 화면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띄워올 수 있도록 누르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원래 다른 창들이 떠 있으면 다른 창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줌 회의를 누르고 이거를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일단 두 개가 겹쳐 있기 때문에 영상은 하나밖에 소스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삭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어쨌든 이런 모양의 모습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스 목록이 나온 거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뒤를 클릭을 해서 효과를 눌러보면요. 지금 여기 크로마키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이 크로마키를 한번 없애볼게요. 없애면 어떤 모양이 되는가. 원래 이제 이런 모양이 뜨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 OBS에서 불러왔을 때 이제 위치는 어느 위치든 상관없는데 이 아래쪽 위치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켜놓는데 이렇게 초록색 배경 화면에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마우스를 클릭해서 효과를 누르고 효과 필터에서 플러스를 눌러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크로마키라는 게 있어요. 크로마키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크로마키를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는 녹색, 청색, 심홍색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경을 선택한 게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눌러서 클릭을 해볼게요. 아까 그 녹색 뒤로 배경이 있었던 게 크로마키를 적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잘 어우러지도록 이렇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설정의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디스플레이 캡처가 있는데요. 이거 또한 딱 플러스 키를 눌러보면요. 여기에 디스플레이 캡처라고 되어져 있어요. 눌렀을 때 저도 새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새로 눌렀을 때 자동이 있고 여기 이제 윈도우 10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윈도우 10을 눌렀을 때 설정이 좀 잘 되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1과 디스플레이 2가 있는데 이게 2가 되겠고 여기가 1. 그러니까 모니터 첫 번째 모니터 두 번째 모니터 이걸 나타내는 말인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두 번째 모니터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이걸 삭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똑같은 걸 할 필요는 없으니까 삭제를 해보고 이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캡처의 두 번째 모니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화면에 있는 이 모니터를 설정을 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를 하나를 띄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 캐릭터로 얼굴을 바꿔서 촬영하기 이 파워포인트를 띄우는데 지금 여기가 두 번째 화면이에요. F5를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면 이 전체 화면에 아까 줌 화면 있잖아요. 줌 화면을 위로 띄워 올려 놓으면 오른쪽 아래쪽으로 배경과 어우러져서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줌 화면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화면을 가져와서 비디오, 오디오 이렇게 두 가지 설정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기에 화살표 위쪽 위로 되어져 있는 걸 클릭을 해서 눌러서 비디오 필터 선택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 필터 선택을 눌러보면 여기에 가상 배경, 비디오 필터, 아바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새로 베타 버전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능이 되는데 이 중에서 아바타를 하나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바타를 설정해서 클릭 눌러보겠습니다. 클릭을 해서 눌렀더니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실제 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원래 모습대로 작게 만들고 다른 창으로 옮겨 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파워포인트 영상을 찍는데 제 얼굴, 제 목소리와 입에 싱크가 맞게 되죠. 스냅챗에서 캐릭터를 가지고 촬영을 할 때는 싱크가 맞지가 않아서 수준이 좀 낮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줌을 바로 띄워서 제가 말하는 것과 입이 싱크가 맞기 때문에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캐릭터로 얼굴 바꿔서 촬영하기 업그레이드 버전 OBS와 줌 줌 내에 있는 아바타 베타 버전을 활용을 해서 찍는 방법을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싫고 더 멋있게 촬영하고 싶으신 분들 이 내용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